감사합니다. 전국노래자랑 경상남도 하동군편 정말 일상계 주차장은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입상자를 발표해야 되겠습니다.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고 꽃이 되셔서 열심히 노래하신 정주련자들에게 수고의 박수 음성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일상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 뭐 상탈이 뿐입니다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인기상위 두 팀이 뽑혔습니다. 첫 번째 전역의 싸고 불러주신 김은정님. 예예예 아유 수고하셨어요. 네 좋은새 좋은새 님이 메달을 걸어뜨렸습니다. 어찌어찌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 인기상 두 번째 분. 네 이고장의 모습과 가락이 나왔습니다. 안동역에서 불러주신 정덕순님. 네 어서 나오세요. 김정명 양이. 예예예 메달을 걸어드리고. 예예예. 예예예예예예. 네 들고는 어떨 때 좋습니다. 자 다음은 장여상. 장여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. 장여상 두 팀이 뽑혔습니다. 고로남 불러주신 김윤란 씨 나오세요. 자 김윤란 씨가 또 이제 배달을 걸어드리고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. 다음은 장여상 두 번째 분. 네 멋지기입니다. 영영 불러주신 김종길 님 나오세요. 네 영수현 씨가 또 이제 배달을 걸어드리고 기념품 증정을 했습니다.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. 10분 내로 불러주신 정은미 씨 나오세요. 네 고맙습니다. 김용윤 씨가 또 배달을 걸어드리고. 예 그렇습니다.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. 상을 주신 분은.